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지입니다. 조금씩 여름을 향해 다가가며 햇빛이 강렬해지고 있죠. 피부 손상을 막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애용하는 분도 많으실 텐데 어떤 물질이 어떤 방식으로 자외선을 막아줄까요? 자외선 차단제 물질 중 재미있는 성분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외에도 빛의 구분은 파장에 따라 다양합니다. 그 중 태양에서 쏟아져 나와 지구에 닿을 수 있으며 인체의 유해성을 보일 수 있는 자외선이야말로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피해야 하는 빛이죠. 자외선 역시 파장에 따라 uva와 b 그리고 c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uvc가 가장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높아 유해작용을 일으키는 위험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uvc는 성층권에 위치한 오존층에서 완전히 차단됩니다. 조금 더 긴 파장의 uvb는 대부분 차단되지만 지구에 유입되는 비율이 존재하며 uva는 우리 피부에 닿는 가장 대표적인 자외선입니다. 피부에 대한 침투 정도도 uvb가 a에 비해 얕고 파괴적인데 자외선 차단제의 목적은 모든 종류의 자외선으로부터 인체가 받는 피해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주위에 자외선 차단제가 있다면 잠시 성분표를 들여다봐도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옥티녹세이트와 옥티살레이트 그리고 산화아연이 핵심 성분이라 쓰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물질이 사용되는 것은 자외선을 흡수해 피부에 대한 악영향을 방지하는 유기물들의 화학적 보호효과와 빛을 반사 혹은 산란시키는 새하얀 분말 형태의 나노 소재를 이용한 물리적 보호효과가 존재하며 이들이 각각 또는 함께 활용되는 것이 작동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옥티녹세이트와 옥티살레이트는 유기분자들로 화학적 보호작용을 하며 산화아연은 빛을 반사하는 물리적 보호물질입니다. 사용 중인 자외선 차단제의 성분이 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FDA가 승인한 자외선 차단제 유효 분자는 모두 17종으로 한정되어 있어 앞에서 살펴본 3가지 물질을 제외하고도 그림에서 보이듯 13종의 유기물과 하나의 또 다른 무기물이 사용됩니다. 공통적으로 모두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번갈아 배치된 방향적 고리구조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며 한두 개의 고리로 이루어진 유기분자는 자외선을 흡수한 효과가 있어 인체 유해성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선별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개의 물질은 바로 태양광 발전과 수소 발생, 미백 제품 등 자외선을 활용하는 모든 분야의 핵심인 최고의 광총매, 이산화 타이타늄입니다. 대부분의 물질은 지표에 도달하는 빛 중 유해성이 더 높은 UVB에 대해 매우 높은 차단 효과를 보이며 UVA에도 물질마다 다르게 작용합니다. 결국 2종의 물리적 차단제와 15종의 화학적 차단제가 사용 가능 범주에 속합니다. 실제 피부 테스트에서도 이들은 변성이나 바람 유발 등 자외선에 의한 부정적 결과를 감소시킵니다. 17가지 자외선 차단 물질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메라디메이트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멘틸 안트라닐에이트, 즉 안트라닐산 멘틸입니다. 멘틸 안트라닐에이트가 재미있는 것은 이 물질을 구성하는 부분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우측의 안트라닐산 기본 구조에 멘틸 단위체가 결합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에스터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가수분해를 통해 분해가 가능합니다. 안트라닐산과 더불어 얻어지는 멘틸이라는 조각, 바로 민트의 향이자 수용체를 자극해 차가움을 느끼게 하는 멘톨입니다. 염기성 조건에서 물과 함께 교환하면 물층에 안트라닐산이 녹아나오고 오일층에는 멘톨이 분리되어 각각 회수가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어떠한 종류의 자외선 차단제는 멘톨의 박하향과 안트라닐산의 달콤한 약이 뒤섞인 향수로 변환될 수 있겠죠. 안트라닐산은 달콤한 향기 외에도 맛조차 달콤합니다. 맛은 혀의 미각 수용체와 화학분자의 상호작용과 인식에 의해 만들어지는 결과인 만큼 빼낼고리의 이웃한 자리에 위치한 아민작용기와 카복실산작용기는 수소결합을 통해 단맛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작용기를 동시에 보유한 화합물에 대해 다른 명칭을 부여하기도 하죠. 아민과 카복실산이 함께 있는 만큼 아미노산이 됩니다. 실제 아미노산으로 구분되진 않지만 구조상 아미노산에 해당하며 심지어 과거에는 비타민의 한 종류를 여겨져 비타민 L1이라 불렸지만 인간의 필수 영양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이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트라닐산의 발견은 가장 유명한 천연 염료이자 자연에서 희소한 파란색을 인간에게 선물했던 인디고의 염기성 환경 분해로부터 시작됩니다. 1840년 이루어진 이 실험에서 아이사틴이라는 주황빛의 색소 분자가 새롭게 얻어졌으며 고리 열림을 통해 안트라닐산이 분리됩니다. 이 물질들은 의약품이나 항균제를 비롯해 다양한 물질의 합성에 사용될 수 있어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우리는 안트라닐산으로부터 아주 간단히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물질의 특별한 사용 분야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폭발물 아닙니다. 먼저 정말 간단히 메타놀과 반응시킨다면 안트라닐산 메틸이 합성됩니다. 자외선 차단제 속 멘틸이 아닌 메틸인 것을 잊지 마세요. 안트라닐산 메틸은 달콤한 포도향을 갖습니다. 포도 외에도 향긋하고 달콤한 여러 복합적 향의 핵심이 돼서 네롤리, 가드니아, 자스민 등 여러 꽃과 과일 향의 볼륨감을 높이고 강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당연히 가장 중요한 사용 분야는 향수 제조가 되겠죠. 고추의 캡사이신이 포유리에게는 매운맛인 고통을 유발하지만 조류에게는 수용체가 없어 아무런 통증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개했던 적 있습니다. 포유리에게 세상이 너무 불리한 것 아닌지 불편한 생각이 드셨다면 안트라닐산 메틸이 반대 역할을 보입니다. 인간에게는 달콤한 포도향이지만 조류에게는 불쾌한 자극성 냄새로 느껴집니다. 휘발성 분자가 조류의 비강 및 호흡기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인데 먹었을 때도 인간에게는 포도향 제품에 넣어도 될 정도로 큰 문제가 없지만 조류에게는 혀의 미각 수용체와 반응에 강한 쓴맛을 유발합니다. 이 때문에 포도향의 안트라닐산 메틸은 조류 퇴치제로 사용됩니다. 합성 과정을 정리해본다면 안트라닐산 메틸을 함유한 자외선 차단제는 염기성 조건에서의 가열로부터 가수분해를 일으켜 안트라닐산 그리고 박하향의 멘톨로 분리됩니다. 만약 메타놀이 있다면 약간의 황산을 총매로 사용해 에스터와 반을 일으켜 포도향이나 꽃향기를 갖는 안트라닐산 메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산이나 염기는 구할 수 있어도 메타놀을 보유 중인 경우는 흔치 않죠. 혹시 에탄올을 넣으면 안될까요? 에탄올과 반응시키면 안트라닐산 에틸이 만들어지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역시 달콤한 포도향과 오렌지향을 갖는 물질입니다. 한 단계 더 나가볼까요? 메타쿠알론 역시 자외선 차단제에서 얻은 안트라닐산으로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메타쿠알론은 처음 말라리아 치료제로 개발되었지만 수면 진정 효과가 뛰어나 다른 용도로 활용되었고 지금은 마약입니다. 가바 A 수용체에 작용하기 때문에 수면 진정 효과와 불면증 치료, 근육 이완과 최면 작용을 일으킵니다. 범죄에도 사용되고 파티 약물로도 인기를 누렸으며 지금은 스케줄 1 마약으로 구분되죠. 화학구조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 형태인 안트라닐산은 FDA 승인약물 20여종의 핵심 골격이지만 메타쿠알론은 심리적 중독성과 의존성 등으로 인해 마약으로 구분되니 말입니다. 어떤 물질과 비슷할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작용 위치는 가바 수용체에 해당하는데 그 중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물질을 찾아본다면 바로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입니다. 수면제처럼 자유롭게 복용할 수 있게 한다면 문제가 생길 것을 예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주목한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프로젝트 코스트라는 비밀스러운 화학 무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화학 무기 프로그램으로 주 목적은 자극성 폭동 진압제, 치명적인 신경작용제, 그리고 항콜린성 섬망제와 같은 물질을 생산하는 것이었으며 여기에는 기존 불법적인 마약성 혹은 신경자극성 물질인 펜시클리딘, MDMA, 코카인, 미다졸람, 케타민, 다이아제팜 등이 포함됩니다. 말 그대로 살상력만 없을 뿐 차라리 살상이 나은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는 물질들이죠. 메타쿠알론과 MDMA는 대량 제조되어 군중에게 살포해 폭동 진압제로 활용하려는 무기화가 시도되었습니다. 그 말은 메타쿠알론이 만들기 쉬워야만 할텐데 이번에도 자외선 차단제에서 분리한 안트라닐산에서 시작해보면 간단합니다. 최종적인 반응은 오소톨루이딘과 아세트산, 그리고 폴리인산을 혼합해 140도에서 30분 정도만 반응해도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아세트산은 안트라닐산의 아미네, 엔아세틸과 반응을 통해 연결되며 톨루이딘은 축합을 통해 아마이드 결합을 이룹니다. 곧이어 이들은 그리만 합성 반응을 통해 메타쿠알론이 만들어집니다. 흔한 재료들로 또 다른 조각을 만들고 특별한 한두 가지가 추가되면 더욱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화학의 아름다움 셈입니다. 결론입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핵심 성분은 총 17가지가 승인되어 있으며 그 중 15종은 자외선 흡수를 통한 화학적 보호 나머지 두 종은 자외선 산란을 이용한 물리적 보호로 작용합니다. 자외선 차단제 성분 중 안트라닐산 멘틸이 있다면 화학 반응으로 멘톨과 안트라닐산을 얻을 수 있으며 이로부터 다양한 향의 유용한 분자들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최면과 진정작용을 갖는 메타쿠알론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